지금 채팅창에서 핑크색의 코트님이 계신다고 코트님 빨리 몸풀나고 걱정하고 계세요 코트님이 또 아프리카에 복귀를 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로 승부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트님 정도면 심장을 해도 되는데 오늘은 팀의 1원으로 참가를 해주신거죠 저도 간간히 방송 즐겨보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코트님을 든다고요? 어머나 어머나 코트님...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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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욱하는 형 쪽으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네 넘어지면서 쇼핑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거죠? 아 지금 바깥으로 빼려보는 패스가 오히려... 공격을 했어요 코트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겁을 많이 먹으신 것 같아요 너무 귀엽네요 공이 절대 근처도 안오는데 절대... 절대 죽지 않겠다 저 뒤에서 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몸빵을 하기만 했는데 철저하게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날리게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칵텔미니님이 코트님을 가려주고 계세요 예 스톱 스톱 남았나요? 한 팀 밖 춤추는 곰돌님 한 명 남았어요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코트가, 코트가 뒤에서 백어택했어요. 근데 코트 두 손으로 던져야 됩니다, 두 손으로. 코트님 여성분 아닙니다. 두 손으로 던지셔야 돼요. 지금 우카는 형 팀의 숫자가 확실히 좀 많아보있죠? 네, 많아 보여요. 잘 보셨어요. 계속 줄이고 있고. 공격 패턴 좋아해요 호텔님 호텔님 막았어요 호텔아웃! 호텔아웃! 호텔아웃이예요 오카님도 너무 잘 피하는데요 오카님도 지금 여기 뭐 치율대를 준비 따로 착한 것 같아요 저분 원래 제 주니어방송만 전부는 안 하셨어요 호텔 동선을 치위대가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고, 속에서 경기 잘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방관하는 느낌이더라도 다른 팀이 숫자가 줄어들지 줄어들자마자 그때부터 바깥쪽으로 및 패턴 플레이가 분석이 많이 나갔어요 역시 분석을 잘해야 스포츠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돌봐대요 호텔 팀이 준비하고 있는데 선수들 입장해주시죠 선수들 입장해주세요 선수들 입장해주세요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가장 체중에 많이 나가는 남성 BJ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메인 경기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오늘 고맙게도 참여한 네임드 BJ 코트님이 있고 그 외의 BJ분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격렬한 경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버블 슈트부터 먼저 입어야 하기 때문에 네 입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트님이 들어가고 계세요 네 아, 이게 수트를 입는 것도 사실 남성분들은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아, 지금 아, 지금 아, 이거 지금 코트님이 좀 쉽지 않은데요? 잠깐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 번 주세요 응원 한 번 주세요 자, 입을 쓰고 있다 예, 손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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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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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 맞았어 셋 둘 하나 시작 시작! 우선은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호름나 맞췄어! 호름나 맞췄어! 이게 아무래도 눈치에 빠니까 신기한 위험도 장난 없고요. 신기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습니다. 장효진 역할은 불만이며 승리 투자하는 이제 용감이! 장효진의 승기를 이끼면서 9번째 경기에서 버프숨 영향이 승리는 장효진입니다! 마지막 장기자랑 무대인데 아무래도 이 무대를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또 까루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아프리카TV로 돌아와서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음악 부분에 핵으로 자리하사 지금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또 하고 있는 분이죠. 바로 9년차 일반 비제이! 노래하는 콘텐츠 한번 보시다 하셨습니다! 예아! 인진홍!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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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대 끝나고 인터뷰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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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제가 5년간 방송하고 4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고 또 그 후에 돌아와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3개월 차입니다! 여러분이랑 또 같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우리 코트님을 생각하면 사실 이런 자리에 코트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도 신기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런 데 되게 무시하면서 집에서 중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BJ 것들 보라고 연말 시상식 때 집에서 이렇게 귤 까먹으면서 저는 방송으로 이렇게 중계하면서 아유 이것들 봐라 이러면서 예 좀 깔아봤었죠! 하지만 올해는 연말! 강력한 또 신인상우고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아... 그럼 좋죠! 그리고 우리 코트님 오전부터 와서 우리 팬분들과 BJ분들과 같이 어울려보니까 저 어떤 점을 좀 느꼈는지 굉장히 오늘 표정이 좋아보여가지고 아 제가 표정이 좋아보였나요? 네네네! 아 정말 이렇게 많은 BJ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제가 사실 좀 숙기가 없어서 좀 이렇게 인사해주실 때 이렇게 표정이 항상 썩어가지고 웃을 때 그랬는데 저 정말로 너무 반갑고요! 네! 정말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혹시 여기 계시는 여성 BJ분들 중에서 저 노래하는 코트 오빠랑 합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좀 손 한 번만! 네! 오오!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자! 니네 다 캡터야! 니네 다 이거 박제할 거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마! 집에 가서 일일이 이제 보면서 쪽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코트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남은 체육대회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 아 한마디 하실래요? 네! 네! 뭐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네! 꼭 나중에 베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너부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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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찢어졌어요! 아 이거요? 네! 아예 찢어져가지고 아 진짜요? 헐! 진짜요? 완전 섹시하시네요! 우와! 찢어버리셨는데? 섹시하신대? 우와! 찢.. 찢.. 아 린이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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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팀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한번 갈까요 여러분들? 예! 여기 곰솜주부님입니다! 평소에 어떤 방송 하셨죠? 눈방 단방 빼고 다 아는 비들 곰솜주부입니다! 아 결혼하셨죠? 네! 했고요! 금요일날 우리나라 현대가요를 전라도 사투리로 해석해서 게임하거든요! 두주쇼 하거든요! 금요일날 꼭 와주세요! 누구야! 하하하하 저 저 자제분이 개인적으로.. 없어요! 아 자제분 없어요?? 자제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송일국 입니다! 머리가 너무 진상파리네요! 키가 진짜 크세요? 키 몇이세요? 어! 170대를 하면 조금만 더! 아 170대를.. 아 170대를.. 누구 닮았다는 얘기만 못 들었어요? 송일국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종일국씨.. 왜 매우 소리.. 아아.. 아.. 종일국.. 송일곡이랑 팝이랑 팝도 좀 닮았어 약간 선이 되게 굵으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요 남상 남상도 많이 들어왔는데 송일곡이라니까 나중에 혹시 뭐 시간 내시면 합방 한 번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키도 크시고 이신정 퓽쇠님 반갑습니다 퓽쇠님 퓽쇠팬 소리질러 하나 야 퓽쇠가 퓽쇠 내가 응원하는 bj를 한 번 연호 해볼까 하나 둘 셋 티티엠 화이트 코트 티티엠 화이트 코트 티티엠 화이트 티티엠 화이트 지금이 1댈 안 돼요 베일 줄을 어떻게 붙어져 화이토 진짜 더 잘생겼다. 그러니까요. 아이돌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축하 드릴게요, 여러분. 네. 현장에는 또 안전요원들 함께하고 아우리 노래하는 코트님. 자, 서로 당겨주십시오. 아직 아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경기 준비 끝난 바로 4강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2번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 자, 다시요. 왜 왜 왜. 정확하게 시작 라인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시작. 준비 시작. 갑니다. 셋, 둘, 하나, 시작. 멸치! 재생이었다!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승전 100점의 주인공은 어느 팀이 될 것이지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줄다리기! 결승전 경기! 생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생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파이팅! 하나! 시작! 하나! 많습니다! 오! 20초 거의 다 쓰는 거죠? 이 20초 거의 다 쓰는 것 같습니다! irregular... 아 좋았는데 아 좋았는데 진짜 아 좋았는데 아 진짜 그니까 잠깐 잠깐 멈춰가지고 그래 잠깐 손들어서 심판이 손들어서 멈췄다 잠깐 울지마 울지마 이게 또 상영평준화라고 있기 때문에 기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출발신을 맞춰서 1차 시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위드 영수팀 7개 느낌좋아 출발영수팀 10명입니다 사람수가 여기 9명입니다 부정행위 경고합니다 이런거 안돼요 우리는 얘기하죠 3 아 저도 하나 둘 셋 넷 별풍선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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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출발 신출나가시는지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아 너무 못했어요. 아 지금 콧밥. 아 표정. 여자 코트님이. 코트님. 때려봐. 코트. 소통을 하면서 프리카트. 코트님 표정받고. 자, 칵템인이부터가 들어가겠습니다. 노래하는 코트가. 칵템인이부터. 속해있죠. 뭔가 표정을 보니까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에요. 줄도 내려놓고 있고. 자, 준비되시면 사인볼이 준비되겠습니다. 자, 준비된거죠? 네. 자, 그렇다면. 칵템인이비팀. 1차 시기.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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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싫어. 라이를 보고. 하하하하하하ey. 어쩔수 tuv серд behind me. 하나. 아내 seç enormous. 아내지 마세요. 유섭過. 알심시거서. 아내지 마세요. 자, 2차 시기. 2차 시기, CurtINT으니까? 그래. 자, 갓테밍의 1차 시기 시작! 하나, 둘! 응급차! 응급차! 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이 BG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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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키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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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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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에게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드려보는게. 팀장님? 팀장님들 모두 무대로 올라와주세요. 아이고. 하실 말씀 있는 분이 계세요? 네? 딱히 다. 우리 팀원들한테 할 말 있다. 혹은 뭐. 아쉽게 마지막에 이따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익숙이 왔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남을! 오 진짜? 네. 하주해 주셔서 나가실 때, 개인 정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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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brother. 네네네네, 한 번 더 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되고 이따가 또 유선어랑 그 멸망전 해야 돼가지고 또 그것도 연습하러 가야 돼가지고 예 저는 일단 나중에 방송 켤게요 저녁 방송에서 봬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진짜 팀원분들 너무 고생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가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집에 가야 되고 이따가 또 유선어랑 그 멸망전 해야 돼가지고 또 그것도 연습하러 가야 돼가지고 I feel good I know that I would have been there I feel good I know that I would have been there